자, 오늘 어디로 갈까요? 과일은 많이 안들어졌습니까? 괜찮아요? 아,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인은 어디 알았습니까? 여인은 아주 잘했네 단대가 잎이 마른게 많아서 걱정이 많던데 확실히 두 분이 전문가다 다른 곳과 가보면 차이가 나네 이게 넓기는 넓네요 몇 년째 됐습니까? 처음 달린거에요? 처음에는 암작도 못 쏜다고 떼내라고 하다가 우리 알이 굵어지더라고요 모양은 아주 잘 내놨습니다 태풍에 떨어진 건 하나도 없네요 바람 불어 불어 아니, 우리 거는 이렇게 늘 흔들 하더라고요 그렇지, 흔들흔들은 했지 자,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포도밭에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 좋아하지요 자리 다니고 있어 조인들 저다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시간 빼앗으면 안 되니까 네, 수고하세요 아빠가 갔다 왔습니다 네, 인사하고 그냥 올라와 봤으면 아니요, 일하십시오 아니요, 저 가겠습니다 둘이 아닙니까? 같이 안 오셨어요? 아니요, 둘이요 네, 가겠습니다 네, 가겠습니다 예, 지동교회 지동교회 교회 우리는 계속 불떡미입니다 아, 불떡미요? 괜찮아요 우리 집에 맨날 와서 식만 드리는데 예, 예, 예 아니, 물입니다 물, 물 아니, 차가운 얼음 물이에요 아니, 괜찮습니다 물, 물 드시면 딴 사람 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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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예,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, 저희들 이거 얼음 물인데 간식 하나 드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오십시오 할머니 그럼 어디 계십니까? 손산에 있는 손산에? 네 여기서 농사만 지으러 들어오시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다른 농사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재미도 온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운전을 다 하시네요 오늘 연습이 어떻게 됩니까? 한지 오면 됐어요 그래요? 그러니까 잘 배우네요 아이고, 대단하시네요 아이고, 70분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? 대단하세요 그러면 집은 손산이 있고 여기 이제 낮에 왔어요 아니요 손산에 집에 있어도 거진 여기 거진이에요 아, 여기 거진 있어요 네 거 있어도 여기 일하다보면 아침에 아침에 일해야 되니까 여기 혼자 계세요? 네, 혼자 있어요 아 여기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시겠다 심심하지 않아요? 네 이거 뭐 무서운 것도 내가 돈이 많아서 해야러 올 사람도 있어요 아 젊어 가지고 뭐 탐내는 사람도 없어서 그러시구나 자, 수고하십시오 그럼 네 네 예 예 할머니 밭이죠? 예, 예 야동에? 예, 예 아 여기를 할머니 안 보이시길래 돌아가셨어요? 언제 돌아가셨습니까? 작년에 작년에 아, 그렇구나 코로나 때 그때 안 보고 이랬더만 지금 아들 아닙니다 그럼요 사위? 예 아,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는데 아, 그래 인상은 좀 닮았는데 아, 그래 우리는 늘 이리로 지나가면서 할머니 보면 너무 우리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코로나 때는 내가 못 들어갔거든 마을 해가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시원한 물이나 하나 드리고 갈라고 지동교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예 태풍 지나고 나서 혹시 또 피해는 없나 그렇게 또 보고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, 너무 지식으로 조심하세요 자,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자,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늘 이 마을에 자원봉사 나왔습니까? 예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죠.